아프리카TV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입니다. 아프리카TV는 2023년 12월 2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5.33% 상승한 8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27일 대비 약 37.2%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2월 8일 9만 5천5백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7월 26일 6만 1천7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12월 6일 49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6월 1일 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아프리카TV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7.7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3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22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5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2월 8일 가장 많은 10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3년 12월 6일 가장 많은 14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0.78%에서 약 21.39%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9월 6일 약 32.38% 최저 지분율은 2023년 2월 17일 약 19.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271억원이며 2015년 628억 대비 약 420.3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93억원으로 2015년 76억 대비 약 939.5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4.26%입니다. 순이익은 약 617억원으로 2015년 41억 대비 약 1389.96%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8.88%입니다. 아프리카TV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6.19배이며 지난 2015년 69.7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76.79%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58배이며 지난 2015년 6.0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0.5%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11.42%, ROE는 22.1%입니다. 아프리카TV의 시가총액은 1조 0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62위, 코스닥 종목 기준 63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9위입니다. 매출액은 3,271억 3,91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38위, 코스닥 종목 기준 223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7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93억 6,72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89위, 코스닥 종목 기준 48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7위입니다. 순이익은 617억 5,35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79위, 코스닥 종목 기준 56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7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아프리카 tv에 대해 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유진 투자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2만원을 제시하였고 유안타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9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0만 3,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1만원에서 9만 5천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6만 7천 7백원에서 8만 7천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아프리카 tv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승률이 예측도 지난 4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